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많이 사갔는지 매매고수 두 분과 함께 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두 분이신데요. 타이거인베스트의 황윤석 대표, 선파트너스의 조선일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황윤석 대표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특징지로 마인즈랩과 한국공항 보고 계시네요. 어떤 종목 분석해 주실까요? 네, 마인즈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을 보유한 걸로 평가가 되는 기업인데요. 자체 보유한 AI 기술, 또 엔진을 통해서 통합 인공지능, 인공인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작년 11월 23일 공모가 3만 원으로 코스닥에 상장된 이후에 조정을 좀 길게 받았습니다. 차기 정부의 핵심 공약이 이제 AI, 세계 최고 수준의 AI 산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적극적인 수혜가 기대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인즈랩의 인공인간은 이제 음성, 시각, 언어, 또 사고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서 실제 고객과 일반 상당 업무까지 진행할 수 있고요. 또 초기 구축비를 매출로 인식하고 또 이후에 연간 유지 보수 금액도 매출로 발생하는 점이 굉장히 호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적도 계속 개선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최근에 국내 최초로 아마존 웹 서비스 파트너로 선정된 메가존 클라우드와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AI 플랫폼 공동 사업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것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인공지능의 지능형 로봇 이런 것들이 최근에 약세장에서 차기 당선자의 공약과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순환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은 걸로 보여지고요. 어제 줌 인터넷 상한가 이후에 오늘 이제 19% 정도 급등이 나왔는데 최근에 이 시황을 보면 빠른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무리한 추경 매수보다는 일정 부분 차익 실현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마인즈랩, 사실 윤석열 당선자 정책 수혜 섹터 안에 AI 로봇이 있다 보니까 AI 관련지도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엮여 있는데요. 확실히 지금 자체 보유한 AI 기술이 있는 그런 기업이니까요. AI 관련지로 확실하다는 생각도 드게 됩니다. 이어서 조선일 대표께서 보시고 보고 계신 오늘 특징주 두 종목 보고 계신데 일단 오늘 카카오 엔터에서의 SM 인수설이 있죠. 그래서 SMCNC가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데 좀 들어볼까요? 네, 작년에 이어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SMCNC인데요. ML 이슈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죠. 3월 11일에 카카오에서 인수 내용이 조금 뉴스가 흘러나오니까 그로 인해서 급등을 했고 어제 좀 조정이 이후에 오늘까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CJ E&M이 적극적으로 SM엔터테인먼트에 지분을 다 인수를 하겠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부각이 되면서 작년에도 급등 낼 일을 펼쳤는데 작년 이후에 지난주에 좀 바뀌었죠. 작년 같은 경우는 CJ이고 이번에는 SM을 또 이제 카카오에서 인수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뉴스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날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SM에서 최대 지주 지분 매각해서는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확실하게 발표된 내용이 없다는 내용과 함께 나왔습니다만 저도 사실 궁금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CJ 쪽에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카오에서 인수를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쪽에서 인수를 할지요. 지금 인수를 카카오가 SM을 할 경우 같은 경우에는요. 하이브, 그다음에 YG엔터테인먼트 다음으로 국내에서 제3의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됩니다. 그리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계속 IPO, 기업 공개 관련 이슈가 나왔는데요. 특히나 작년 5월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유재석, 여기에 안테나를 인수하면서 부각 이슈가, IPO 부각 이슈가 나왔는데 이 때문에 아예 카카오에서도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차트를 조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가격 전략을 보시면 오늘 급등 나오고 거래량이 좀 터졌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에 첫날, 지난주 금요일이죠. 급등을 했던 고점 4,700원대를 훼손하지 않는다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조금 더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김에 또 같이 이어서 빅텍, 방산주도 같이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네,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대에 빅텍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고 관심주로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2월 24일 날 때 급등을 하고 그때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해서 급등을 했었죠. 벌써 2주 전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주가가 퐁당을 하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는데 조금 관심 있게 또 여러분들이 빅텍을 관심을 가져가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빅텍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전자정비 시스템에 들어가는 방향탐지 장치나 군용 전원공급 장치 등을 만들어서 LRG 넥스원이죠.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LRG 넥스원 같은 경우는 금년 1월 초에 4주 한 5천억 규모로의 아랍에미레이트에 이제 납품을 했는데요. 10일이죠. 지난주 10일까지 아랍에미레이트와 약간 적국으로 판명되고 있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국가에서 10일까지 방위산업전을 최초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LRG 넥스원과 계약 체계를 또 했는데 그 LRG 넥스원의 천궁2에 들어가는 그 부품을 바로 빅텍이 납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어제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4차 협상이 할 것이다라고 그랬는데 2시간 만에 결련됐습니다. 이슈로는 기술적인 이슈라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기본적으로 협장, 평화 협정하기에는 지금 너무 이르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5차 협상이 예정돼 있는데 실시간으로 화상통화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지금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내일입니다. 러시아가 지금 달러로 채권을 발행한 이후에 한 1억 5천억 이상의 달러를 채권을 갚아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주 일요일부터 스위프트에서 러시아 국가의 스위프트에서 빼놨기 때문에 달러를 지금 6천억 이상 달러 이상 갖고 있어도 지금 채무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루브라로 대체해서 갚겠다고 그랬는데 루브라로 받을 국가는 없겠죠. 그래서 내일 아마 디폴트가 예상이 되는데 30일 동안 유예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당분간 한 달 가까이 변수로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 빅텍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7천 원대를 훼손하지 않고 가격대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7천 원대를 훼손하지 않고 지지를 해 준다면 조금 더 조금 중장기적으로도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황유호 대표께 또 여쭤보겠습니다. 한진 계열사죠. 한국공항과 항공 물류 쪽을 하는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분석점 잠깐 부탁드릴까요? 한국공항은 지금 한진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지분을 한 57% 정도 소유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공항을 이용하신 분들은 한국공항 대부분의 서비스를 이용하셨을 텐데요. 최근에는 자체 충전소,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겠다라는 뉴스도 발표를 했었고요. 대체적으로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위한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과 관련해서 또 한진 계열사인데요. 지금 보면 최근에 인수합병과 관련해서 대한항공이나 이런 쪽은 유가 급등에 따라서 상승 탄력이 조금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은 상대적으로 한국공항이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오랜만에 상승이기 때문에 단기 급등을 이용해서 차익 실현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한국공항 지금 사거리 일지 상승 중에 있습니다. 4만 8,950원 선의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